미국 테네시주 한 주유소에서 손님이 한 장에 2만 7천 원짜리 즉석 복권 두 장을 샀습니다. 복권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바코드 부분만 긁어낸 뒤에 점원에게 당첨됐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점원 미트 파텔은 한 장만 5만 4천 원에 당첨이 됐다고 돌려줬습니다. 그런데 돌려주지 않은 나머지 한 장은 100만 달러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파텔은 당첨금을 찾으러 갔다가 덜미를 잡힙니다. 복권위원회가 당첨자들이 등장하는 모든 감시 카메라 영상들을 확인하게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. 경찰과 복권위원회는 진짜 당첨자를 찾아서 이 복권을 돌려줬습니다. 그리고 파텔은 체포됐는데 테네시 주법에 따라서 최고 60년형까지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.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. 이 복권위원회가 당첨자입니다.